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작업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왔는데 와 이제 1000명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일반인이 1000명 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유튜브 이거 처음부터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어쨌든 처음 목표가 1000명이었거든요 지금 한 20몇 명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1000명 되면 난 목표 달성하고 이제 안 할 거니까 그 이게 저의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뺑이로 그러니까 빨리 구독 눌러줘요 1000명 얼른 하게 니네들이 안 누르니까 내가 유튜브로 은퇴를 못하잖아 지금 빨리 1000명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도 지금 눌러 왜냐고? 어차피 좋을 거니까 자 오늘은 뭐냐면요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요 어 뻥이야 난 친한 동생이 없어 그냥 아는 동생이야 어 나 왕따야 왕따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지 친한 동생은 아니야 어 왕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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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라고? 어쨌든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반지 있잖아요 그 기념 반지지 결혼을 하는 기념 반지 그걸 부탁하려고 나한테 왔는데 그거 뭐 결혼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 기념을 다 하냐 내가 돌려보내려고 내가 뭐라 했어요 자 어쨌든 근데 니네들 구독은 눌렀냐? 나 빨리 1000명 만들어주라니까 지금 당장 요즘 작업이 너무 많아서 기다려야 된다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된다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살짝 돌려서 기다리겠대 그럴 줄 알고 엄청 몇 개월 전에 온 거래 시간은 충분하대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이거 원래 커스텀 같은 경우는 알잖아 엄청 비싼 사람이거든 이거 두 개 만들면 엄청 비싸다 그게 뭐 결혼 그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반지를 만드냐 내가 만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랬지 그런데 바로 입금해버렸어 어떡하지 그래서 축하해주기로 했습니다 김 아 축하한다 형이 만들어준 반지 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빈다 그 반지가 커서 아마 손가락은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평생 손가락은 불편하겠지만 행복은 하거라 축하한다 그 축하해 축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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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도 그 댓글로 그 축하 메시지 한 개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친구가 아마 이거 보면 감동일 거야 다 같이 축하 자 축하합니다 할게요 축하한다 자 이름이 김 이랑 채 부부입니다 이름을 말도 안 했는데 삐 소리 처리가 되죠 네 작업할게 미안해 보자 그냥 간에 높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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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